아 고대인의 서약이라도 아 네 백악관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라이팅 매성이야 아 아 아 아 어 반응 어! 어머! 분형이요? 분형이 템 전.. 어.. 구링 걷기고 있습니다. 구링 걷기고 있어요. 오.. 빨빨랐다.. 살렸어 살렸어.. 도움이 왜 안 돼요? 지금 도움되고 있습니다. 분형아 제발 앞에 나가지마. 분형아 좀.. 뒤에서.. 뒤에서 싸워주면 안되겠.. 흠흠 와 이 녀석 라이트닝 저항이야.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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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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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e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팀장. 찾 nigga. 타이밍내성이여가지고 어떻게 때릴 수가 없어 태그복 같은거라도 주워야 되나? 저런거라도 주워다가 팔겠습니다 타이밍 바이키리 마스터도 있냐구요? 바이키리 저 일단은 1만 찍었어요 1만 그럴걸 그랬어요 괜히 창마전 해가지고 힘들게 사람들이 알려주는거에 다 반대로 해야돼 그래야지 세요 팔라딘 할 때 처음에 누가 질딘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질딘을 냈죠 해머딘은 템 안 갖추면은 딜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질딘하라고 무조건 질딘했다가 죽었죠 딜도 안 나오고 탱도 안 되고 네 연희님 디아 빨리 끝냈음 100억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두번째 할 때 누구였지 드루이드였나? 드루이드 할 때 소환 드루이드가 어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처음에는 노말까지는 엘리드로 하다가 소환 드루 하면은 어 좀 괜찮다고 나이트웨어부터 그래가지고 소환 드루를 했더니 다들 하고나니까 갑자기 하고나니까 갑자기 하고나니까 갑자기 어 아니라는 거야 아 하고나니까 갑자기 왜하 왜하셨냐고 막 그러는거에요 그러더니 진짜 데미지가 안 좋더라구요 그러다가 죽었고 바바리아는 너무빨리 너무너무 너무나도 빨리 진행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 아 그때 뭐했었지? 그 리프만 쓰다가 리프만 쓰면서 그 적들 유도하다가 죽었었죠 뛰는동안에 물약을 못마셔 허접이어서 테르시아 테르시아 왕자 주인공이 없으면 맛있을텐데 뛰면서도 맛있을텐데 그 바바리아는 테르시아 왕자의 주인공 죽은 어 못하더군요 오버 이럴이 이럴이 흰 이럴이 이럴 히트! 전투 준형이 어디갔냐고요? 계속 죽어가지고 안쓰고 있습니다 . . . . 네. 주명이 죽어가지고. 네. 고소공 쪽에서 해방이 됐죠. 하지만 다시 불러낼겁니다. 디아블로하고 싸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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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적 학령 마이너스 이십 인데요? 띠옹?!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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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 흐흠 흐흐흐흐흐흐 와 이거 어떻게 해? 큰일났네? 진짜 가는거에요? 와아 뭐해 이거 아이템들이 다 똥이네 이게 왜 메피스토 소울스토는 왜 계속 들어오는거야? 왜 계속 들어오지? 이거라도 팝시다. 이걸 낄 때가 왔다 드디어 여러분들 이걸 끼겠습니다. 뭐야 파이어 저항력 왜 19야? 파이어 저항력 50 증가하잖아. 아 진짜 개쓰 하... 큰일났네 어? 어디 가셨지?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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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나? 허 이거 어떡해 아 나 진짜 미국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어떡해 큰일났어 이거 어떡해 저 잠깐만요 저 모기 잡아가지고 손 좀 잠깐만 씻고 올게요 오케이 네 자 갑시다 어 일단은 마을 가서 네 일단은 마을 가서 그렇게 쉽게 미국 가겠습니까 에이 안죽지 25% wel 와 드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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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빚을 수 있다 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용사님 희망이 보여요 이제 아 이건 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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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얼린... 니 자신이 여자부터 누리네? 어우와와! 어핵! 어엏어엏어엏어엏어열얻어엇어열 어엏 어어 왜 나이 노려 이 자식은 아 잡았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척 와 아 네 어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크로맨서가 진짜 좋긴 좋구나 네크로맨서가 사기긴 사기네요 나도 네크로맨서 할걸 멍청한 사다리가 아마존을 골라가지고 하아 네크로는 다 피해갔어 사다리가 저도 네크로 했으면은 아마 지금쯤 제가 캐리하고 다녔을 겁니다 네크로는 다 피해갔어 네크로는 다 피해갔어 네크로는 다 피해갔어 그렇다고 아 진짜 인정못하시는건 알겠지만 제가 너무 잘한다는 사실은 네 믿을 수 없다는거는 네 여러분들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어 이게 진실입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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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음... 그만해 노포 뭐지? 먹고싶만 네크로도 와! 4개로 늘어났어! 개구쟁이 파스 여러분들 이거 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파스 어? 그 뭐냐 다음파 공식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남발하는 빠이츠 이거 처벌해야 되는데 다 봐가지고 아쉽다 아쉬워 아쉽다 아쉬워 다음파 와 이젠 시청자 참을 하려고 아 얘네들 또 라이트 윙내성이야 아 네 연희님 100억 감사합니다 오늘 저 왜 이렇게 안죽어요? 안죽어 안죽어 신이시여 어째서 이런 시간을 어? 11시 넘었네요 조금만 줄어납니다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올라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 여러분들 도망을 잘 치는 겁니다. 잘 사려야 돼요. 제가 어 3번이나 미국가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보고 배운 스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고 배운 스킬이에요 페이지블레이드? 아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아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와우와우 오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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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지금 저주걸렸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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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걸렸을때 이렇게 풀어주는게 중요하죠 괜히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괜히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안되구요 당연히 뒤로 빠져서 저 할머니한테 말을 걸면은 풀어줘요 풀어주니까 말을 걸어가지고 풀어주도록 합시다 리딩포인트 저주걸리면 죽으면 된다 형님들 5천원만 빌려주세요 핫산이 죽었습니다 네 제가 5천원 드릴게요 아이고 벌써 주셨네 저도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5천원 정도 5천원 정도야 여러분들 제 전재산 지금 45,000원 있어요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여러분들이 도박하라고 해가지고 도박했다가 돈 다 날린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도박하라고 해가지고 도박했다가 도박 нами 어디까지 다 날린겁니다 sendo 저처럼 돼요 하held 도박은 도박이 몸에 별로 안좋습니다 아 뭐이렇게 많이 달아? 뭐 맞았는데? 어 룩이다 와 7500원짜리를 쥐썼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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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마을 가기 전에 쟤네들 잡아야 되는데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 마을 갈게요 아니 아니 지금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지금 MP 물약이 없어요 네 MP 물약이 없으니까 네 MP 물약을 사주고요 죽을 거 같죠? 여러분들 죽을 거 같죠? 저 근데 안 죽습니다 아 내가 막타 쳤어 오케이 잡았어 자 빨리 갑시다 오 라이크였네 오 맨날 버스기 잘해 몸만한거 라이트닝 내성 몸만 몸만 라이트닝 내성 몸만 몸만 못잡고 그냥 넘어가는거지 뭐 여기라고? 나 너네 챙겨줄 여유가 없어 아 아 이 자식 왜이렇게 쎄? 라이트닝 내성 몸만 라이트닝 내성 몸만 라이트닝 라이트닝 조만간 라이트닝 라이트닝 이 부분을 같이 채워가면서 파티사냥을 하는거죠 누가 들으면 진짜 버스인줄 알겠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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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건 아파 window 아 Ford 뭐가 이렇게 자꾸 날라가 어 MP 없어 아 네 이모티컨님 안녕하세요 아 이녀석들 또 라이트닝 내성이야 자 위험하면은 바로 마을로 가면 되죠 오케이 됐어 네 저도 마나 홉스템 먹고 싶은데 어 같이 파티하시는 분들이 다 챙겨가세요 다 챙겨가세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업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도가다를 거의 안하고 진행을 하니까 나오질 않네요 애석하게도 호흡 이거 좀 팔고 이거 이제 합쳐야겠다 저는 안티 와무 백악관입니다 됐어 벌써 벌써 제 안티도 생기다니 정말 기쁘네요 이것도 합성을 합시다 아 상금 루비 하나만 더 있으면은 좋은데 아 네 백악관님 네 괜찮습니다 포탈 좀 열어주세요 포탈 그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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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고 하던데 오우야 깜짝이야 씨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그렇게 가기 싫은 걸까요? 와 이거 앰플 걸리면은 큰일나는데 배운 맞으면 죽는데 아 에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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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사람들 다 지금 파티원들 다 여기에 있으니까 저도 잠깐만 들어가서 아이템을 좀 충전을 해줄게요. 와모 여대생인데 군대 가냐고요? 참? 참이 떨어졌어요? 못 봤는데? 동료들이 없을 때 싸우는 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게임이든 그래. 동료가 있는 게임에서는 동료하고 같이 싸워야지 혼자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들다가 죽는 거죠. 냉철하게 네 냉철하게 게임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와무 너 내 동료가 되라 하잇! 아까리맣다! 아우 느려지는거 봐 여기가 이 자식아 왜 날 노려 와 라이팅 내성모가 없으니까 진짜 사냥하기 편하다 와 진짜 사냥하기 편해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주사기로 갖다가 수직 찌르면 다 있어 보셨죠? 근데 그냥 터져버리는거 적대 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쩔 받는게 아니에요 여기 밝히지 않아 왜 이렇게 안 던지냐 이거 아강이 아아강이 아ام 아아강이 아아강이 아일라 그 아아강이 암호 해적단 이름 좀 소개시켜달라고요? 에이자의 붉은 돌 집단입니다. 일단 라이트닝 저항이 있는.. 지금.. 이틀까지 넘어오니까 좀.. 걔네들 넘어가니까 좀 사냥이 할만해지네요. 아.. 이거 도대체 웨이가 어디 있는거야? 아.. 저.. 주워주고요. 제가 확실히.. 그 뭐냐.. 라이트닝 저항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는.. 뭐냐.. 답이 없네요. 캐릭터 자체가.. 이틀 자체가.. 한 게 없어요. 어? 그량이 많아? 아.. 이제야 좀 할만하네. 와.. 아이템이 뭐 없어지니까 좀 할만하네. 진짜.. 숨이 확 피이는 것 같아요. 뭐야.. 다들 어디 가시지? 메이 찾으셨나? 저.. 소소.. 소소 안 만났음.. 지금쯤 강제로 봐.. 어.. 바하고 있음.. 네 맞아요. 이 분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아 너무 많이 진행 그 뭐냐 디아블로 방송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좀 한동안 그만하려고 하는데 또 하자고요? 어제 나이트메어부터 도와줬을걸요? 나이트메어 한 액트3서부턴가 오셔가지고 액트3였나 4였나 그때부터 같이 사냥하게 된 동료가 아닌가 나이트메어 시작하자마자 오셨나? 나이트메어 준형이 오랜만에 한번 살려볼게요 준형이 준형이 좀 살려보자 돈 좀 모였겠다 준형이요 준형이 보내주여 준형이anned 용인이대로 포탈 빨리 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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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아 또 이런 짓을 또 안죽습니다 저정도로 안죽어요 아 저분들이 또 저를 죽이려고 하는거 보니까 이제 슬슬 그만해야될 때가 된거 같은데 저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거 보니까 이제 그만할때가 된거 같은데 미행스리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거야 미행스리 안합니다 네 저도 알고있었어요 오 야 이거 쎄 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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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거라도 주워야겠다 아무 미행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라 아 아 저기를 못 넘어가네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미연씨는 많이 아..어 거의 안해가지고요 미연씨는 거의 해본적이 없.. 미연씨는 많이 줘요 미연씨에 저는 어떻게 된건가 왕무 아 네 100억 감사합니다 어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깨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원래 이제 소서.. 어 소서분이 바로 오셨으면은 바로 오셨으면은 좀 일찍 깼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진행하는데 너무 어.. 어려움이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니 진행하는데 오래 걸린다는건지 묻겠다는 말을 제가 할 적 있습니까? 오우 야씨 깜짝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은 똑바로 합시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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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제 못 깬다고 그랬어요? 못 깬다고 한 적 없죠? 다만 오래 걸린다고 했을 뿐 저분이 오셨으면은 네 좀.. 어.. 일찍 깨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딜레이셜 트레일로 가야죠 그 Jenkins 오 한 분 오셨네? 좋아 아우 팔아퍼 네? 미국으로 미국으로 갈 시간이라고요? 우리 가퍼 아 사람이 많아지니까 헷갈리네 쟤가 어디있는지 잘 보이진 않아요 어 여기다 네 와모님 열심히 하시고 방종 전에 도박 한번 구하게 하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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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와우 손님 미국행 비행기 곧 출발합니다 오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아조금 위험했다 아 아 라이트인 매성이야 얘를? 아 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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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는 너무 죽어가지고 너무 죽는데다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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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이거라도 8장 마나 포션이 나 모자르네 아 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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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야되죠 네 애니아 구하러 갑니다 여기가 아닌데 어디로 가야되지 아 네 제가 라이트닝 몰빵이어가지고 라이트닝 내성이 나오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 버스라니요 제가 여러번 말하게 저 너무 여러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원피스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런피스에서 루피가 다 캐리하잖아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막 어 루피가 버스 태워준다고 합니까? 루피가 너 애들 버스 타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다같은 동료잖아요 동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우섭이라고 칩시다 우섭도 적을 잡잖아요 여러분들 완벽한 논리 아닙니까? 에헤헤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거지 뭐 어 만화 만화 이거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으응 저걸 못 잡는다구요 제가? 못 던졌어요? 어? 이쪽으로 가야되나? 하하... 지금 이거 잡은... 어 이거 잡고 있는 건 도대체 뭐죠 그러면은? 제가 잡고 있는 이것은 뭘까요? 몬스터가 아니... 아니에요 이거? 몬스터 못 잡는다며요 이쪽이 아냐 이쪽이 아니네 여러분들 제가 왜 배틀넷 했는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배틀넷을 한 거예요 굳이 원래 싱글로 하고 있었잖아요 싱글로 하고 있었는데 노말 깨고 나서 배틀넷으로 가자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간 겁니다 아예 못 뜨네 저런 거라도 들어가지고 팔아야겠죠? 원하는 건 협동이지 버스가 아니었음 그런가요? 지금 협동인데? 피탈 좀 열어주세요 포탈 뭐야 에냐 구출하는 거 어느... 어느 포탈 타야되지? 불편하다 불편해 불편하다 불편해 100억 감사합니다 맞아요 불편하네요 아유 불편해 쿵쾅쿵쾅 나오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아유 아이잉 아...참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이거는 안해도 상관없죠. 마라한테 보상받아야지. 네 저 12시 지나면은 꺼야 됩니다. 신데릴라에요 신데릴라. 오... 똥이네 버리고. 네 애냐 안해도 별로 상관없죠. 네 디그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오늘은 12시 제한 풀고 바알까지 깨고 내일 깔끔하게 바하 투하자. 네 일단은 깨도록 할게요. 조금만 조용히 얘기하면서 깨도록 합시다.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끌려고 했는데. 일찍 끌려고 했는데. 일단은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동료가 되어들어가지고. 같이 싸워주시니까.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네요. 어 피곤하다고 포기를 할 수가 없게 되네요. 어 피곤하다고 포기를 할 수가 없게 되네요. 재수생이 이거를 싫어합니다. 오 야 세라. 어 불길의 강이야? 불길의 강은 왜요 갑자기? 네 동료가 어 동료가 늘었습니다. 불길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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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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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하하 준영이가 1개분만 해줬어도 좋았을텐데 너무 잘 죽어가지고 또 라이트닝 내성 나왔네 잽이라도 써줍시다 루피라면서 동료 준영이를 탓하는 와보 하 맘 같아서는 바이오하자드 하지 말고 이거 혼자서 깨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오래해가지고 너무 오래해가지고 이제는 그만둬야될 때가 온거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바하가 무서운건 아닙니다 뭐가 무서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으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이제 드디어 바알만 남은 것 같습니다 좋다 어 근데 10분 남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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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든 라이팅이네. 요쪽은 1층이네요. 요쪽은 2층이 네요. 요쪽은 1층이네요. 요쪽은 3층이 1층입니다. 어? 아이드룬이다. 저쪽인가? 어? 이 메일은 뭐지? 어? 아, 고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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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는 н integral600열이기 아 진짜요? 저도 진짜 화면이 번쩍거렸는데 그게 그냥 이거 이펙트 효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11시에 끝낼까 했는데 어떡해 어떡해 여기까지 왔네요 아 아 족걸렸네 아뇨 어제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친구들 만나와가지고 네 어휴 왜 아무도 없는데 띠용 아 와무 배신이다 파스는 어 친구는 파스면 충분하지 않냐 네 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요 지금 끼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요거 있습니다 요거 원래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냥 버프만 걸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훗흐흐흫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저기서 함정 함성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더 좋은 거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버려야겠네 아 이거 팔아 가지고 준형이 살리는데 돈이나 좀 버티겠습니다 어? 이게 더 좋지않나? 이게 더 좋지않나요? 뭐 이게 더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쭈시나 이거는 굴리합 좀 살아야지 굴리합 좀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미국 가는 거를 보시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제대로 저 이제 막 앞에서 나대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냥 너무 무지했어 같은 조건이었대 같은 조건이었대 너무 무지하게 해가지고 저의 일은 정말 완벽히 되었지 저의 일은 저의 일은 저의 일은 저의 일은 저의 일은 저의 일은 고생했다 드디어 지하 끝 버스로 시작해서 버스로 끝났다뇨 저 저 이거 처음 했을 때 못 보셨습니까? 버스신으로 한 번에 깨는 거 두말이긴 하지만 처음 초회차인데 초회차인데 하드코어 해가지고 깼죠 눈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상한 거 끼고 찬양하고 힘들게 깼는데 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그리고 같이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재미있게 보신 분들 무한하게 재미없다고 하시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 파스원들 심술구조 파스원분들 왜 이렇게 진짜 그거야 어 속이 그냥 베베 꼬였어 심술쟁이들이야 심술쟁이들 지금 살짝 켜서 예고편식으로 보여주라고요 그럴까요 네 재미없으시면 추천 안 누르셔도 돼요 근데 재미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은 재미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뭐 추천 눌러달라는 거 아니에요 강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 추천 눌러달라는 거 강요한 거 아니고요 재미없으시면 추천도 안 눌러주셔도 되고 그냥 즐겨찾기도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네 아 이거 창모드로 하면 근데 그 엔딩 그 뭐냐 동영상 같은 게 안 나와가지고 좀 그게 아쉽네요 녹스하고 똑같애 여기 녹스도 창모드로 하면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빨추 눌러주는 건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빨추 눌러주는 거는 별로 고맙지 않아요 하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걸 이제 당신은 다음에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 가디언인가? 가디언 책녀죠 가디언 책녀 네 와 끝났습니다 힘들었다 고생한 와모를 위해 빨추 한 번씩 먹는데 빨추 말고 그냥 추천 네 와 이게 레벨이 제일 높아졌네 이게 레벨이 제일 높아졌네요 자 일단은 네 끝났으니까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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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